이번에는 도 를 배워요. 선생님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. 선생님은 한국 드라마도 좋아합니다. 선생님은 한국 노래도 좋아합니다. 도 를 말해요. 도 앞에 명사가 와요. 음식, 저, 명사예요. 음식, 식 받침이 있어요. 도 를 말해요. 음식도 이렇게 말해요. 저 받침이 없어요. 도 를 말해요. 저도 이렇게 말해요. 받침이 있어요. 받침이 없어요. 모두 도 를 말해요. 예문을 볼까요?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.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. 저도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과 좋아요. 이렇게 나눠드립니다.